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리스 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가짓수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편집합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감사로 편집하면 진짜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천국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던 말씀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일단 말씀이 떨어지면 적각 실행하는 것입니다. 적각 실행을 해야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A가 뭡니까? A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적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귀에 들리거든. 그 말씀을 너의 삶 속까지 가져가서 적용해라.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해라. 적용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수년 수십년 모테로부터 다녀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자꾸 성장된다는 것은 바로 쓰임 받는 현장이 달라집니다. 쓰임 받는 현장이 자꾸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성장한 것만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많은 것을 적용하라. 실행해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한 마디만 한 단어만이라도 잡고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봐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잘 자라서 성교사가 되고 내가 중기자가 되고 그 이전에 한 걸음 매주 매주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한 단어씩 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해봐라. 적용은 그냥 기억도 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뭔 설교를 들었는지 자냐 기억을 안 하고 또 나와 앉았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수십 년 그러고 있어. 참 기적이지. 아무것도 적용 못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도 못하고 계속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습관에 비해서. 습관아. 습관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 여러분의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콩나물의 물, 콩나물실 위에 물을 확 쏟아 부으면 다 떨어집니다. 눈으로 보면 100% 다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걸 매일 그렇게 줍니다. 물은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는 이치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적용하면 성장한다. 적용하면 성장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을 내 삶 속에 해야 해야 그래야 듣는 것은 사단이 그거 뭐 어떻게도 안 해요. 못 듣게 하지만 와서 듣는 거 어떻게 해요. 들었는데 절대 적용 못하게 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입니다. 그거 다 듣고 그냥 끝. 듣는 거로 끝. 이걸 삶 속에 적용하면 눈에 보이도록 성장해요. 신앙이. 기도가 달라져. 그냥 모든 입에서 나오면 말이 다 달라져. 다 달라져. 유명한 설교가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동할 때 행통할 때 감사하면 행통이 연장되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보인다. 천국을 주세요. 그만큼 감사는 마치 펌프에 물을 땡기 위해서 마중물을 쏟는 것처럼 끊임없이 감사하면 감사가 계속 나와. 감사의 릴레이. 릴레이가 계속 그렇게 펼쳐나갈 때 그 삶을 보고 천국에 삽니다. 저 집사님은 천국을 누리네. 감사가 입에서 안 떠나가. 감사가 넘쳐.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절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안 나와. 찬양도 없어. 감사할 게 있어요. 찬양하지. 찬양도 없어. 잘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무덥덥하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감사체질이 될 정도로 나의 발걸음이 감사로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시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23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태옴 21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 목적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건들이 쫙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십자가 지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2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그렇게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과 세기관과 해로 땅원 백성의 장로들로 포함한 당시 날고 뛴다고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바툰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열법적 지식 전문성을 가지고 총공격했지만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단이 그냥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걸 말씀으로 다 이긴 것처럼 지금도 모든 이 공격들을 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들은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성경이 뭐랬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범 23장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꾸짖는 강도가 아주 강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할 정도로 신랄하게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이지가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신만 구원 못 받으면 되는데 구원 받을 사람도 못 받게끔 계속 막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해방제입니다. 성령해방제가 뭐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허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부흥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억울한 말이에요. 이 말이 보통 억울한 말이 아니에요. 평생을 들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숨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나와봐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 이들에게 경근의 모양은 있지만 경근의 내용이 없어 경근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빈 껍데기의 상황 영적으로 보니까 빈 껍데기라고 해요.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으니 다 보이는데 텅 비어 있어요. 빈 껍데기 보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옛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옛 틀에 딱 갇혀 있어요. 보금이 주는 참 보금과 그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뭐요 마치 수박 끝 핥기식 종교생활 수박 끝 맨날 핥아봐야 수박의 진짜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보금의 맛을 알지 못하고 이 보금의 맛을 모르고 맛도 못 보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보금을 아예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보금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보금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이 보금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은 보금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보금을 훈련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이 보금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오늘 보금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신고들은 천국 문을 여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고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선 되어야 할 보금 체험입니다. 1절부터 3질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석유관과 바리샘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샘과 석유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자리 이 말은 유대인의 모든 회당에는 돌로 된 그러한 의자가 있어요. 돌로 된 의자에 누가 앉았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앉는 자리여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개성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율법에 온갖 까다로운 규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백성들이 꼼짝 못하도록 율법으로 완전히 싸며놓고 자신들은 궤변적인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의 의미에서 싹 다 빠져나왔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줘서 그들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신적이었는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여 화 있을 진저 책망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세인 서기관들은 정말 보금의 맛이 아닌 다른 맛에 찌들려 있었어요. 세상 맛에, 자리의 맛에, 명예의 맛에 세상 맛에 찌들려 있는 대표적인 인물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마태문 24장 41절 이하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아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다이세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세의 자손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이세의 기록한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가 다이세의 자손이라면 어째서 다이세의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냐? 성경 안 봤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되물었어요. 다이세의 주라고 불러야 할 뿐이 어떻게 다이세의 자손이 된다느냐? 된다는 그 말이자 모순 아니냐? 다이세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그런데 어디 다이세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다이세의 자손 그 이상이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세인 서유관들은 반쪽짜리 육신적인 혈통 그것만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이세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다이세 혈통으로 이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적인 부분을 못 본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수시다라는 영적 이 영안이 전혀 안 열리지 모르는 겁니다. 다이세 놀랍게도 구약의 인물인데도 다이세 놀랍게도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스 1장 2절로 4절에 이 영적 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섰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비밀을 잊잖아요. 비밀. 뭐 사람들은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바울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이거는요. 끝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서른 인생 삽니다. 서른 인생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돈, 자리, 명예, 지시. 이런 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전부 서른 인생. 서른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본론에 죽고 살지만 불신자들은 서른에 죽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 못하면 계속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엉뚱한 길로 찾고 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리세인 서기관들 하는 행동 하나같이 전부 다 서른 인생이에요. 영적 본질을 몰라. 교회를 다녀도 대화를 해보면 전부 다 목사님과 뚫고 장론님과 뚫고 누가 뚫고 누가 뚫고 누가 뚫고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영적인 게 모르는 목사들 세계도. 누가 총회장하고 누가 자리에서 맨날 잘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출세 이야기하고 맨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내 동기들, 목사들 많잖아요. 내가 이제 교리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서 왔으면 성교사다 왔다고요. 한번 세워주길 바라지.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 그 목사를 세우면 어떡해요? 맨날 고생한 눈물 짜는 얘기만 합니다. 우리 교인들, 그거 아닌데. 내가 몇 번 세워봤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막 우유가 없어서 우유값을 주더라고요, 누가. 끝나고 내 강이 끝나고 우유값, 우유값, 아예 먹을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 쪼롯다. 육신 눈에 보이는 거. 그래 세울 수가 없어. 영적인, 목사하고 성교사하고도 몰라. 목사 모임에도 영적인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 관심이 없어. 에이, 그거 뭐 다 아는 거 그거. 뭘 알아요. 영적 본지는 몰라. 그러고 매일 자리 삼아 합니다.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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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합니다. 영적 비밀. 서러운 인생을 살면 안 돼. 영적 본질 놓치면 안 돼.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보금의 맛을 보고 난 후. 아멘. 정말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난 후. 그래야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이 다 만난 사람들은 매일 입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힘들다. 뭐 못하겠다. 뭐. 다 포장이 뭐요. 자기가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 주신 힘을 하면 힘 안 된대. 다시 말하면 보금으로 편집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보금 편집한 후에 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보금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모든 생각 모든 삶 사사건건 모두 다 누림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보금으로 딱 된 사람은 뭐든지 누립니다. 에이타임 노프라브라. 아이 먹게 유게. 에바라에서 오케이. 아멘. 그게 뭐요.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힌다. 천국 문을 여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잠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락 인 이펙트. 이 잠김 효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즘 제품들. 이런 만찬회와 전자제품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에게 제품 자기 가진 것에 친숙한 이 시스템에 이제 뭐냐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도 친숙한 그 옛 제품에 그것에 길들어져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여요. 신제품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이 잠김 효과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초기에 어떤 때로는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것을 그냥 싸게 헐값에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고객을 확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이것이 얼마나 편리한 걸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을 씁니다. 이 잠김 효과 크크크 잠가 놨어요.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국적으로요. 이런 잠김 효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처음 한 거 자기가 아는 거 자기 지식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르셋은 세기관들이 우리는 바르셋은 세기관들이 전체를 밟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바르셋은 세기관들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지금 외투를 깨고 세투를 갖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대가 내가 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조상들이 기대던 메시야 내가 왔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자꾸 그렇게 방해하고 하늘문을 열고 있는 나에게 자꾸 삼들을 하여간 부정지기 말자고 하냐 빨리 바꿔라 예투를 지금 시대가 막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 잠김 효과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예투를 하나씩 계세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새로운 맛 유일스 재창조 오지게 이 비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천국 문을 여는 생명교원의 주역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중재로 지속되어야 할 현장 체험입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의관과 바리샌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시작으로 36절까지 이 반복적으로 바리샌 서의관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본문에서 반복되는 화 있을 진저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뜻은요 저주입니다.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본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서의관 바리샌들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록 천국 문을 딱 막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가 막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사울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반대라니까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자식이 16절에는 눈먼 인도자 17절에는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이렇게 이들을 막 청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온갖 잘못된 일법 해석으로 억지를 쓰고 예수님을 메시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는 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예수 메시야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저는 이런 욕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욕은 좀 했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무수한 죄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피파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상태 그대로 놔두면 이들은 불신을 싹 멸망길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보고 16장 19절 31절에 나와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쳐다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에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하고 잔치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전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음을 찍어주세요. 그 지옥이요. 억울하게도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그 유리지 보면 안에서는 밖에 보이는데 밖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은 천국 쫙 보여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옥에서 얼마나 이런 부모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원망하겠어요? 영원한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번이나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이 표현을 씁니다. 그 내면에는 이들을 당해서 내면에는 뭐가 있냐? 애통함이 하나님 가슴이지요. 본문 37절에 보면 일곱 번의 화 있을 진저라는 책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애통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래 몸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아 했더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왜 우세요? 멸망한 게 다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건 모르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니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왜 우지 말고 너희 자식들에게 울으라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천국 갔잖아요. 그 후 37년 만에 주후 70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다 흩어져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나라 자체가 없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야 돼. 예루살렘에 젤이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허락이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예수를 죽인 죄로 메시아를 죽인 죄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셨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 곳 이스라엘 백신들을 사랑하셨고 바르신가 서유의 관들이 구원 받기를 얼마나 바랐는가. 마치 한 어머니가 그 눈물과 사랑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키울 것만한 이 아들이 결국 살인자가 돼요. 사형수가 돼요.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는 현장을 향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멸망끼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위의 많은 지인들 바라보면서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맺힌 한을 가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파오리 로마스 19장 1절로 3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원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라라 차라리 내가 구원 못 받더라도 내 일가 친척들 내 현륙들 내 민족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 라는 가슴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 삼청청 천국을 다녔던 사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음한 사람 우리가 현장을 향해서 이런 가슴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볼 수 있는 이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 가족들을 향해서 어떤 이색을 각오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화 이슬진저의 이 현장을 여러분 때문에 복 이슬진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화 이슬진저가 복 이슬진저의 현장을 확 바꿔요 복음을 모르면 화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리세안 서유관들이 일어난 일들이 시대마다 대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화 이슬진저 영적 흐름을 보 이슬진저 영적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 변화의 영적 변화의 현지 메카 다 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라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 누군가 천국 문 여는 역할 하겠지 뭐 누군가가 저 사람 구원해 주겠지 뭐 구원하기로 작정됐다면 안 되냐 되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매운 게 헌당되겠지 자신은 발을 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 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삼 칠라라 오천 종족 보금하에 이 현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 따라서 내가 너무 중요하다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인정해야 됩니다 역사자 아놀돌 토인비가 이런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단계를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요 아주 토인비 하나님이 해주신 걸 처음 했기 때문에 이 말하지 이 여운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백억 빚었는데 여기 오백억짜리 본당을 어떻게 짓습니까 수백억 빚이 240억 당시 빚이 있는데 오백억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축위원장을 안 했다는 건축을 합시다 라고까지 결정을 했는데 건축위원장 아무도 안 하겠대 왜 너무 빚이 많은데 무슨 오백 빚이 강성우 뻔한데 그래서 올라온거요 땅에 서기가 목산에 건축위원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민주 장원이 좀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알았어요 전화해 볼게요 부산에서 임마누리기 다루고 있는데 정민주 장원 올라와 건축위원장 해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마치 직분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협동장 노력 그러니까 기도하고 4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맥주 부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완성한거요 교회 교회 완성이 그냥 된 줄 아세요 그 내부 내면의 그 내용들 여러분 말 못해요 누가 누가 마귀짓을 얼마나 했는지 너를 아무 시험 들으니까 말 못해요 얼마나 어려움을 거친 줄 아십니까 피 튀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개인정 감정 1년도 한 대가 때려치웠지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한지 안팎으로 했다 이겨나갔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마무리해 주신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우리가 이 영원교의 성도를 체험을 한 분들이에요 아멘 내가 시작했던 하나님 만물이시게 주시지더라 아들 도움비만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이 첫 밖걸음을 내디디면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되게 해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무 천국물 여는 전도자의 삶을 앞당사서 실현하면서 생명구원의 인생작품 남기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삼속까지 가서 적용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완전히 복음으로 편집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사사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위의 직장에 많은 불신 자를 바라보면서 천국 문을 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체험하고 캐내는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